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짜잔! 놀랬지? 어? 이마이? 짜잔! 하임이랑 놀려고 온 거야? 어. 아빠 하임이랑 놀려고 왔는데 너무해. 짜잔! 누룽이랑 놀래. 누룽이랑 놀래. 끝! 다 먹더. 아빠 내려줄게. love lovering 날마 NEVER 형이 뭐해? 뭐해? 세상의 오지경 요지경 속이다 어지럽지? 아니 컴온 컴온! 아빠 하나 갖다줘 이만이 아빠 비밀 내줘? 알았어 아무것도 아니야 빨리해서 뽀뽀만 해줘 뽀뽀만 해줘 어? 고모한테 말한다 빨리 뽀뽀해 한 번만 해줘 고모한테 말해도 되지? 이거 보여준다? 아빠도 하나 갖다줘 하임이 두 개먹고 아빠 하나 줘봐 냉장고에 뭐있나 보자 아빠 먹을 거 뭐있나 봐줘 조금 이따 밥 먹고 먹을게 아빠 뭔데? 어를? 할미가 하나 줘면 꺼내줘 어떻게 꺼내는지 알려줄까? 자 이렇게 하는거야 어떻게 먹지? 어? 할미 너 어떻게 알았어? 누가 알려줬어 어떻게 해? 우와 아빠 하나 줘봐 넣자 이제 냉장고 폭발한다 빨리 넣어야지 이리 와 해각도 먹어 아니야 아니야 어? 빨리 넣어 이거 냉장고 이거 녹아 다 빨리 나도 차가워 아 손 문 닫아야 돼 냉장고는 하임아 문 오래 열어도 아 차가워 아 차가워 안 하지 마세요 아빠 여의나를 하게 응? 아빠 여의나를 하게 아 하지마 아 왜 다 여기 와서 그래 왜 다 여기 와서 그래 잠깐만 아 차가워 아 차가워 아 차가워 하임아 더 차갑게 하나만 알려줄까? 사이에다 줘봐 아빠 더 차갑게 해볼게 이렇게 하면서 아 차가워 아 차가워 아 차가워 아 아 참아야 돼요 아 왜 참아야 되는데요 아빠가 감기 걸렸으니까 안 감기 해야죠 아빠 감기 안 걸렸는데요? 아빠 감기 안 걸렸다고요 엄마 아빠 감기 걸렸지? 어 어 아야 슬슬 오하마 준비해야 쓰겄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빠 다이어트 하려고 해 어 아빠 다이어트 하려고 해 아니 차가운 거 적신다고 다이어트 안 되거든? 선생님 저 저 입술이 많이 아파요 아 입술이 이제 다 나왔으니까 내가 선물로 줄게요 아 뽀뽀 안 하네 아니 뽀뽀 아닌데요? 아니 뽀뽀 아니라고요 왜 너 어 아 뽀뽀 아 뽀뽀 아니라고요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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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하얀색 이거 뭐야 이거 기마개 기마개 기마개? 응 근데 아빠 작사 어 어 하임아 이거 들고 있어 카메라 들고 있어 아빠가 해볼게 응 스펙토 비타민 빨리 오세요 아 빨리요 빨리 비타민 비타민이요 비타민이요? 까주세요 까주세요 의사선생님이잖아요 까주세요 엄마 이리 와 아빠가 알려줄게요 이리 오세요 아빠가 알려줄게요 줘봐요 비타민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세로로 세로 이게 세로에요 세로로 바라는 아빠가 먹고 어 뭐야 이거 내가 먹을텐데 아빠는 이런거 타이밍어 먹어 아 먹어봐 아니 왜 왜 이거 왜 안먹는데 냄새나? 어 무슨 냄새? 에잇 에잇 냄새 좋아 에잇 뭐야 나 하나 끓여달라고 했잖아 하나 하나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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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한갠네 왜 이렇게 양이 많아 보이네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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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유튜브 레시피 보고 한 거야? 맛있는데? 요즘에 이게 유행이거든. 아니 근데 너무 막 라면 같지가 않아. 이거 별로라는 거야 뭐야? 아니 자기가 해줬으니까 그게 더 맛있지. 아빠는 이리다 놀고 오자. 아빠 이리 와. 아빠 초콜릿 좀 줘봐. 초콜릿 저기. 응. 아빠 초콜릿 좀 줘봐. 아빠 초콜릿 좀 줘봐. 초콜릿 저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